짝 shadow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까리미야입니다 까리미입니다 아.. 이게 안 이冷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십니다 bloody hell 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entekraft 콜라랑 멘토스를 준비해봤는데요 이 콜라랑 멘토스는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내위게 에다가 콜라를 넣고 멘토스를 넣어가지고 끊어볼겁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오 으우 그럼 바로 한 번 넣고 끓여봅시다 자 바로 한 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 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를, 이거 너무 불편한거 아있냐 콜라를 흔들어서 엥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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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콜라를 이 전기 전기포트 안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전기포트가 말 그대로 전기포트라서 가스레인지보다 훨씬 약해요 그래서 이게 잘 끓여지는지 모르겠네 일단 멘토스 한개를 멘토스를 콜라 안에 한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삼아서 응? 하울도 안일어나네 이 병원에다 넣어야지 무슨일이 일어나는건가? 근데 한개밖에 안사와서 그냥 일단 불을 켜보고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기다리는 동안 저를 보고있으시면 됩니다 오! 뭔가 밑에서 끓으니까 당연한건가? 그럼 멘토스를 조금 더 넣어볼께요 조금 더 넣어볼께요 오! 좋았어 이거 무슨일이라면 나는거 아니겠지? 막 보글보글 보글보글 터지면 저 컴퓨터 컴퓨터 저거 어떡하냐? 마지막 영상인것 같습니다 저거 봅시다 이거 멘토스를 더 더 가져왔어야 되네 더 사왔어야 되나봐 뭔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이 뜨거워 지금 끓고있긴한데 아직까지 아무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멘 전기포터 소리가 이렇게 시끄럽구나 무슨일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카메라는 떨어뜨려 놓자 이래도 콜라 내용은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 보이잖아 그냥 내가 들고 찍을게 연기가 보이십니까? 한번 이 콜라가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일이 안 일어난다면 안 일어나는 거겠지? 보글보글 끓는데 정영 정영 아무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솔직히 말해서 이 집이 어둡게 되는 날 말든 난 한번 뻥터졌으면 좋았겠다고 그랬는데 와우 연기 렌즈에 연기물도 안돼 굉장히 끓고 있는데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일도 네벌 네벌 그리고 연기는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정영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뽀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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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따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긴 내가 녹아버렸어! 멘토스가! 멘토스가! 내 멘토스가! 결론은 콜라랑 멘토스랑 끓이면 멘토스는 녹고 콜라의 탄산은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 마세요 하이파이 한글자막 by 한효정